이번 시간은 6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석공기선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나오죠. 그러면 습도에서는 절대 습도 상대 습도가 있죠. 습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수증기 분압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온도는 건고 온도, 습고 온도, 노점 온도 있죠. 그런데 제발 유효 온도나 이런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수증 유효 온도 이런 온도 유효 온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 비용적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엔탈피나 현열비 이런 것, 열 수분비 이런 것은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61번에서 주의할 것은 그래서 유효 온도는 포함되면 안 돼요. 유효 온도나 열용량, 엔탈피나 우리가 현열비 이런 것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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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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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3600kg 물을 공급할 때 배관 내 유속은 얼마인가 해놨죠. 그리고 미터세크 초당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속이라는 것은 유속 미터세크 초당 기준 잡으세요. 그러면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유량, 유량은 입방메다 퍼세크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간의 단면적, 그런데 이때 간의 단면적은 4부문의 파이디의 좌성이죠. 좌성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유량이 현재 보시면 시간당 3000kg입니다. 그러면 3600kg죠. 그러면 3600kg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3.6 입방메다가 되겠죠. 시간당 개념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3600이니까 이제 초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3.6 나누 결마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3600kg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유량을 입방메다 퍼세크로 우리가 권측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4부문에 3.145. 자, 간경입니다. 간경은 밑으로 표현해야 되죠. 50mm이자. 그러면 이제 이 50mm이니까 5cm잖아요. 그러면 0.05m가 되겠죠. 그래서 0.05의 제곱이 됩니다. 0.05를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0.509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0.51 반올림하면 0.51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0.51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런데 이겁니다. 1장 총론회에서 물과 관련된 문제. 물. 물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답이 2번이 많이 됩니다. 2번이. 그리고 뭐 급탕 쪽 있죠. 이런 쪽. 한기 뒤쪽은 3번이 정답이 많이 돼요. 확률적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답이 1번이 됩니다. 3번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3번 문제 보시면. 자,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에카가스의 기준으로 옳은거죠. 자, 에카가스는 상영의 온도나 습시 35도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을 에카가스라고 칭하죠. 그래서 6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번 문제 보시면. 신축이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신축이염을 담당하는 간의 양단은 고정지위 철물을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축구간 넓은 장소인 공장이나 옥외배관 이런 고압쪽에 많이 사용이 되죠. 루프행이염세는. 그리고 3번에 급탄간의 신축이염세는 동간으로 할 때는 20m죠. 그래서 64번은 3번 문장이 옳지 않네요. 그래서 동간이 20m가 됩니다. 20m. 그리고 강간이 30m가 됩니다. 30m. 그리고 4번의 스위블조인트는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나사 부분의 해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 이것을 스위블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방열기 추위 배관에 사용됩니다. 즈압쪽에 사용하는 신축이염세죠. 그리고 스위블조인트는 난방 배관에 방열기 추위에 설치되는 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5번 문제 보시면 3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 온도가 5도시고 급탄 온도가 65도일 때 급탄 가열 장치의 용량은 얼마인가 1인 1일당 급탄이 100L이고 물의 비율이 4점이고 이를 사용에 대한 가열 능력 비율을 7분의 1로 했을 때 급탄기 가열 효율 장치가 100%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1인당 급탄 양이 100L 기준이고 온도차가 60도 지나고 가열 능력 비율이 7분의 1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7분의 1을 주어진 건 수치를 정확히 정수화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온도 60도 하고 이런 거지 그럼 거의 잘 안 변할 겁니다. 그리고 효율 100%가 하면 쉽게 사용 인원수가 답이 됩니다. 킬로와트로 보통 500이면 500 되고 300이면 300 되고 200이면 200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급탄 가열 장치의 용량 구하는 것 급탄 가열 장치의 용량 용량 킬로와트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1일 급탄 양을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 주인공 1일 급탄 양 1일 급탄 양을 급탄 2는 곱하기 1인 1당 급탄 양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일 급탄 양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에다가 가열 능력 비율을 곱해 주시면 되죠. 가열 능력 비율을 다 분자에 가면 돼요. 밑에 분모에는 이금 올 수 있는 거예요.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1킬로와 3600 곱하기 효율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효율 안 주지만 올 수 있는 거 3600 밖에 없어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일 땐 다 분자에 보내면 됩니다. 다 분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일 급탄 양은 지금 현재 300인 300인 곱하기 101인 그 다음에 비열 4.2 그리고 온도차 지금 현재 60도죠. 65 마이너스 5니까 60도에다가 곱하기 가열 능력 중에 7분의 1 이거 곱하고 3600 곱하기 효율 100% 이런 곱하면 안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 인원이 답이에요. 자 이거 곱한 거 100에다가 4.2에다가 60에다가 7분의 1 곱하기 이게 36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그래서 500이니면 500 이렇게 답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답은 2번에 해놨지만 3번이 급탄은 답이 많이 됩니다. 분당으로 할 때는 분당 얼마 몇 개 물으면 순환수라고 할 때 그때 1번이 되고 거의 답은 3번이 많아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6번에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고가탱크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압력과 배관의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했죠. 최상층이다. 치하층 기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가탱크의 수의면과 사용기구의 낙차가 그래서 토출압력이죠. 그래서 저층부의 압력이 커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3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서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은 변합니다. 그리고 4번에 펌프 직송 방식은 급수원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해서 펌프를 대수를 제하는 것이 정속 방식이고 회전수를 제하는 것이 변속 방식이었죠. 그리고 5번에 배관계 구성이 동일하게 배관 내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자 캡이 그래서 이제 보통 온도가 자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은 발생은 커지겠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거기 잘못 쳐졌네요. 그래서 낮을수록 인데 그래서 높을수록 공동영상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거기 지금 오타를 쳐놔가지고 답이 없네요.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측면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다음 중 펌프의 전양정 삼정시 자 필요한 요수를 모두 고르는 게 해놨죠. 자 실양정의 경우는 합임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그래서 주의해주면 되죠. 그래서 66번은 제가 실수해 답하고 문제를 바꾸어 나가야 그렇습니다. 66번은 문제 위치가 밖에 있습니다. 5번이 정답하고 아마 밖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번은 반대 답이 정답이 문제에 와 있고 정답이 거기 가 있으네요. 반대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다음 중 펌프의 전양정 산정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양정일 때는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 개론책에는 기본적으로 흡입양정 토출양정 간내마찰 손실수도 이것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펌프 설계 시 다른 지향이 있으면 다 고려를 해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도수도 라든지 압력수도 전기압력수도 있으면 고려를 해 줍니다. 그래서 모두 고려 요소가 된다. 거기 보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우리가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8번 문제 보시면 배수설비 트랩의 일반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로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변기 트랩의 최소 지름은 시방서상은 75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비설계 기준상은 80mm가 됩니다. 설비설계 기준상은 80mm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방서 기준으로 출제를 해 놨습니다. 왜냐면 이 배수 쪽은 거의 다 시방서를 보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방서 기준으로 75mm로 해 놨고요. 설비설계 기준상은 80mm로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의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지 자기 세정작용이 가능해야 되죠. 자기 세정작용이 가능한 구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자기 쌀편작용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자기 세정작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가동부분은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번 문제 보시면 배수 통기설비공사의 통기구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은 적설지역이 이외에 지붕을 간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위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우리가 방출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실 것은 이겁니다. 적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적설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150위 올려놨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되죠. 그 이외의 지역은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지붕을 정원으로 운동장으로 할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통기관은 옥탑에 연장하거나 바다로부터 수직로 별만 2m가 돼야 되죠. 2m 이상 여러분들이 1m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코가 위에 있잖아. 그럼 냄새 올라오잖아. 그래서 2번 2m 이상 높이 뽑아주면 돼. 2m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벽문 외벽면을 간통하는 연장 통기구의 통기구는 하향이죠. 잘 모르면 콧구멍 기억하면 돼. 콧구멍이 밑으로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걸 연장하시면 돼. 하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외벽면을 간통하는 연장하는 통기구의 통기구는 건축물 돌축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5번에 통기구 넘친구는 스티너스 망을 설치해서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9번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번 문제 보시면 정하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옳은 것 해가 나왔죠. 이것은 자 우리가 BOD 제거율이 되겠죠. 5번에 BOD 제거율 BOD 제거율이 바로 정하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하조 성능이 우수해지죠. 그러면 방류수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 되겠죠. 그 점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번 문제 보시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하재안전기준에서 소화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사물 1개의 소화기까지 직선 거리 해가지고 틀렸죠. 메타만 보시면 안됩니다. 소화기는 보행거리로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거리로 따져서 소형 소화기는 얼마로 간다? 20m고 대형 소화기는 30m로 갑니다. 특히 대형 소화기는 음반대하고 바퀴로 구성돼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대형 소화기에요. 그래서 대형 소화기는 A급이 10단 이상이고 B급이 20단 이상 되는 소화기를 대형 소화기를 한다는 점 꼭 같이 기억하시면 A급이 10단 이상 B급이 20단 이상을 대형 소화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 각종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에 대해서 각각 배치하면 되겠죠. 아파트는 3대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구는 우리가 알아두시기에 바닥 1.5m 이하의 곳에서 소화기구는 소화기는 저거죠. 호스가 체결되어 1.5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가 2단 이상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간이 소화용기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 2분 이상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5번 4의 경우는 노유자 시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 보시면 유도 등 유도 표지 하지 안전기준 1부입니다. 갈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비난 유도선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의할 것이 광은 점등 방식이 있고 그러면 조명이 들어가서 광은이 점등하는 방식이 있고 축강 방식이 있어요. 축강 방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일반 자연광에 빛을 흡수하거나 조명을 흡수해서 바라는 것을 축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은 점등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난 유도선이니까 거기 각실부터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약간 높은 낮은 위치에서 선으로 이렇게 쭉 가도록 유도해 놨어요. 화살표 해가지고 그것이 비난 유도선이거든요. 바닥 설치하거나 그런데 이때 비난 유도 표시는 바다로부터 강은 점등 방식이 1m가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게요. 축강 방식일 땐 축강 방식일 때 축강 방식일 때 축강 방식일 때 하고 그러면 보통은 1m 이하가 되잖아요. 우리가 저거 유도등이든 처음부터 1m 이하 낱개 설계가 뭐 복도 통로 유도등이나 계단 통로 유도등 이런거 다 1m 이하 했잖아요. 기본이 1m 이하가 기본인데 축강 방식은 이거는 1m가 아니고 50cm 이하입니다. 얘만 얘만 50cm 이하로 가는 거고 기본적 1m 이하가 기본이다. 낮게 설치하는게 그러면 그래서 강은 점등 방식일 때는 1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도 표시는 50cm 이내 간격 연속적으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이건 간격은 똑같아 50cm 이내로 그런데 설치 높이가 축강 방식은 50cm 이하가 되고 강은 점등 방식 1m 이하 기본으로 가는 거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피난 유도 제어부 사람이 이렇게 조작해야 되잖아. 손으로 이거는 0.8에서 1.5m 사이에 가주시면 됩니다. 그 8번 체크 해놓으십시오. 봐두시고 그 다음에 73번에 배관설비공사에 관한 바닥난방 배관에 강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1번에 간의 굽힘 부분은 간의 변형 및 단면 축소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은 아이고 에어침버 설치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에어침버는 어 숙격작용 워터해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침버 설치한 거죠. 그러면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보다 공기 에기밸브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4 2번 개념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바닥코일 부분에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되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매립 부분에 연매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중간에 연매 있으면 누수되면 다 뜯어 권쳐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방열 간 작업 후에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구역부로 2차 수합시험을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4번에 주로 방열기에서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기구 전기 난방에 방열기에 설치하는 트랩이 저거잖아요. 벨로즈 트랩이나 온도 조직 벨로즈 트랩 다이아프렘 트랩 둘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 벨로즈 트랩 전기 트랩이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1번 밖에 전기 트랩을 찾는 거죠. 그래서 되겠고 그 다음에 방열기 밸브는 방열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전기나 온도의 방열을 조절해 주는 거고 공기 공기빼기 밸브는 공기가 정체되어 공기를 제거하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공기빼기 밸브였고 신축 위험은 온도에 따른 배관의 길이 대한 신축 평창을 없애주는 게 신축 위험이었고 삼방 밸브는 온수 난방에서 부저의로 밸브가 다시 운전했을 때 안전밸브를 사용한 특수구종 밸브가 삼방 밸브였죠. 그리고 75번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 기계적 안전장치를 모두 고르는 거였죠. 그러면 조속기 가속조절기는 기계적이었죠. 전자브레이크 이거는 정기적 안전장치 스토핑 스위치도 정기적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는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죠. 그리고 도아인토록 장치 또는 도아인토록 스위치 이것도 기계적이었죠. 그리고 완충기도 기계적 안전장치죠. 그러면 이거는 기업 미염대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에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했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게이트웨이 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보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신 관련된 시에서 집중군의 통신실 통신배관 통신이 더 간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게이트웨이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도록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별도의 함체나 렉으로 설치하면 함체나 렉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는 집방이라고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6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단상결유의 유효죠. 전하 전류 역률의 곱이다 해서 맞죠. 그러면 삼상결유의 전류는 루트 3만 더 곱해주면 삼상 전류의 유효 전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길이하고 전선의 고유 저항하고 비례의 관계죠. 그런데 전선의 단면적하고는 반비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55음의 장을 5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장은 10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면 다 플러스 하면 돼요. 다 플러스 하면 직렬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병렬이니까 50분의 1 50분의 1 5개니까 50분의 1 5개를 병렬로 하면 됩니다. 5개 그럼 얼마다? 50분의 5잖아요. 그럼 역수치하면 되죠. 역분의 1이 역수치하면 15 자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고유 저항이 일정한 경우 전선의 굵기를 두 배로 했으면 단면적이 아니죠. 굵기를 두 배로 했어요. 굵기 전선의 굵기 단면적이죠. 단면적이 아니잖아요.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자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의 주항은 이거였잖아요. 주항은 전선의 길이 근데 전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디의 좌성이잖아. 굵기 이게 제곱이잖아. 그리고 고유 저항이었죠. 고유 주항이니까 자 이거는 제곱의 반비례죠. 그래서 이게 두 배에 대해서 2의 좌성이잖아. 그러면 4니까 4분의 1이 돼야 되죠. 4분의 1장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세대의 부하용량은 단위 세대의 전용면적은 60.2 할 때는 3kW로 하고 60초가 될 때 10제곱 이내마다 0.5kW를 가산 플러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78번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전동기의 역률 향상식에서 대규모 건축물은 진상용 콘덴스를 우리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소규모 건물은 예를 들면 형광등이나 전동기 기기마다 콘덴스를 설치하면 되지만 대규모 건물은 변전실에서 일괄 개선을 해 줍니다. 변전실은 고압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압용 콘덴스인 진상콘덴스로 연규를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전기개척식 전압견 전기부하에 전압견은 병렬로 접속해 주죠. 전류계가 직렬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콘센터는 바닥에서 0.3m 전후에 우리가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분기회로의 별도의 분기개폐을 설치해서 사고시 피해 범위를 제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각 회로마다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전반을 열었을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여러개인 이유가 우리가 분기개폐기를 회로마다 설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섞여 있는 장소의 콘센터는 접지용으로 설치하고 일반 콘센터 별도 회로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 욕실이라든지 에어콘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9번 문제 보시면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은 위생기구로서 도기는 대변기 소변기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OX죠. 대변기 소변기 다 도기제품이에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세정벨버식 대변기가 세정땡의 대변기보다 급수강경이 커야 되죠. 세정벨버식 대변기는 급수강경이 25mm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세정땡은 최소는 10mm 이상이고 그리고 15mm 이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원피스식일 때는 급수강경이 15mm 이상을 해주면 돼요. 원피스는 일체예요. 그리고 3번 세정벨버식 대변기 세정시 솜이 로탱크식보다 크죠. 그래서 로탱크식이 솜이 적어서 주택이나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세정벨버식은 학교나 사무소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정벨버식 대변기의 최저필압력 세명기 수준 압력 보다 크죠. 그러면 세정벨버식 대변기의 최소필압력이 0.2였죠. 0.1MPa 이상이고 그런데 세명기의 경우는 0. 이거는 0.05MPa 55kPa이잖아요. 이거 MPa 이상이 되어야 되죠. 세명기는 세명기하고 욕조하고 가정용 싱크는 같습니다. 가정용 욕조하고 그리고 5번 세정벨버식 대변기의 역률을 방해 진공 방지기 바로 버큰브레이크를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번 다음에 개기류 중 서모스테트의 도시기온은 바로 무엇이 된다. 자 템퍼러치 저거죠. 서모스테트의 약자 쓰는게 T죠. 서모스테트의 지나갔어요. 1번이 되고 2번은 바로 온도계 템퍼러의 약자 온도계를 나타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스테이너 그리고 4번은 압력계를 나타낸거죠. 그리고 5번은 기름 불리기 OS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번은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번은 제가 거기 답을 답하고 저겁니다. 문제를 위치를 바꿔놔 가지고 66번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간혹가다가 시험에서 24일에도 모두 정답 처리해준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혜택을 하나 하도록 해서 점수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3회 동영업목에서 해설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론은 빨리 푸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어도 35분 이하에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해계원리에다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좀 넘게시고 32문제 전후정도 푸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확한 문제 그렇게 푸시고 초반에 문제가 어려우면요. 건너뛰고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어려운 문제에 멘붕이 오면요. 계속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시설개론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고 해계원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민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만 먼저 풀어서 득점을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동영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